도트 도트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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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0까지 좋았어 안으로 더 들어갈게요 카구 들고 있어서 쓰나저내야 되거든요 헤드셋 쓰세요 아니면 이어폰 쓰세요 저 이어폰 쓰세요 아 뭐야 아니 너 왜 자꾸 나만 쏴 나 좋아해? 컷 컷 이게 일산이죠 시원하죠? 정확한 거리 기산 저 사람 잡아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저기있다 나를 못봤을텐데 봤나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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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건 헤드였어요 불편 올라가서 싸울게요 편안 편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히 트릭을 설치했나? 바퀴 하나 없는거를 아 아 아 아 잘하네 다 잡네 뭐지? 저기 한명 뛴다 와 이게 AK 뭐지? 엄청 잘해요 AK 저기있다 저 위에있다 이건 연사 때려야되거든요 저 차? 길이 어디있을까요? 미치겠네 길일이 잡아야되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잡았어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eins 수세 이쁘덩 돈 재 왔지요? 수고하셨습니다 GG 나이스 먹었다 나이스 끝까지 카구 썼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려요 카구팔 치킨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게 치킨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판은 엠포인가요? 이번판 엠포가냐고요? 베리 나오면 또 베리 쓸걸요? 베리 나오면 베리 쓰지 않을까? 화이팅 치킨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베리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션 걸렸을 땐 베리 쓸게요 어 야스나 이건 밑에 있죠 빨리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다리는 건너가면 안될 것 같아요 아마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돌아가야 되는데 기름은 없거든요 오토바이 있으면 오토바이로 돌아가고 싶다 우와 이거 개미지옥 뚫어야돼요 할 수 있을까? 개미지옥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개미지옥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? 여기가 최고의 자리였네 개미지옥이 저기가 왜 개미지옥인가요? 저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저희 근처에 가면 리드샷을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잘 돼있어 진짜 개미지옥처럼 얘 왜 저래? 남자네? 아 연막도 없어서 이게 달려와라 달려 한 대 원히트 컷 이게 이슬 둘을 잡아야 되거든요 둘을 잡아야 되거든요 둘을 잡아야 되거든요 차도 살려야 되고 일단 파밍 먼저 하자 투척무기 먼저 망했네 무빙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일단 개미지옥은 줄게요 개미지옥 저 친구 주고 아마 저기 이마트에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쪽 라인을 먹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제가 죽을 거에요 저기 만약에 여기 있다면 저기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어 저기 있다 여기 위치 좀 파악할까? 아 맞네 있어요 다 부셔도 돼요 개미지옥이냐 이마트냐 그것이 문제로다 와 이렇게 줬어 대박 이렇게 주면 다 양각인데 음악 치는 거 봐라 산뚱 먹고 오려고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기 하나 그냥 밀게요 밀으면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듯 집 안에 있을 텐데 이 사람을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기어다니나 보다 쏴라 기어다니는 저 짤랐고 확인 여기 있었구나 수고하셨습니다 S에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드렸죠 나이스 멋지다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근래 최고 컨디션인 듯 희희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두둔 amo timing са